우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군신학교도 대박사건! 야! 하하하하! 이거 말도안돼! 우와! 진짜 대박! 이야!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헤루지를 하기가 싫어! 헤루지 하러 가요! 헤루지 하러 가요!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헤루남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안 장산포해수욕장에 왔습니다! 특별한걸 콕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장산포헤루지 시작합니다! 출발! 장산포해수욕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다 펜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펜션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저기 능선이 보이죠? 그 능선방향 앞에서 헤루지를 할겁니다! 장산포에 정말 오랜만에 오는것 같습니다! 근데 날파리가 날파리가 야! 안 비껴? 내가 그렇게 좋아? 사라져! 사라져! 여러분! 제가 이벤트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헤드랜턴이 좋으신지 아니면 각종 장비가 좋으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위험하지 않아서 참 좋은것 같아요! 다른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는 골뱅이알! 골뱅이알입니다! 오우! 많이 쑥쑥거라! 빠이빠이! 여러분! 파도 ASMR! 어우! 너무 좋다! 아! 이 바다를 걸을때마다 참 새록새록해요! 이곳에 오는게 정말 너무 좋아! 왜? 나는 쌍난다니까! 오예! 아! 이 말미잘! 한번 만져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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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물 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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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산포는 정말 물색도 너무 이쁘네요! 역시 태안 최고! 짱! 이렇게 걸어가다가 낙지 나오면 야! 이거 진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텐션 뿜뿜! 에너지 뿜뿜! 오예! 낙지야! 보여라! 1차로 돌을 한번 엎죠! 그냥 뒤져본거에요! 진짜 이 돌은 뒤집어보고 싶다! 와! 진짜 사이즈가 오! 오! 굴껍데기가 있어! 오! 갱! 갱! 갱이 있네요! 갱! 자! 다시 덮어둬! 들어가! 진짜 물색 이거 뭐냐 진짜! 와! 대박이다! 오! 낙지를! 와! 이야! 여러분! 바로 들어와서 낙지를 잡았습니다! 오! 개! 끝! 이야! 뭐가 있을 것 같다더니! 와! 진짜 있네요! 이야! 낙지를 바로 받습니다! 와! 낙지 보소! 이야! 정말 최고 아닙니까? 바로 들어와서 낙지를 받습니다! 아! 여러분! 바로 시작하자마자 낙지를! 아! 이 딱 낙지를 잡는 지금 이 순간! 아이! 정말! 손만 최고였습니다! 아! 끝!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볼까요? 해삼을 볼까요?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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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해삼을 볼 때는 여기 틈바구니! 요런 틈바구니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삼이 싹 붙어있어요! 와!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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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가사리! 와! 불가사리가 너무 이쁘죠! 오!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근데 정말! 너무 색깔이 이쁘네요! 어어! 여기! 어린 새끼바카지! 자!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 자! 새끼바카지가! 그렇지! 바카지가 보이네요! 자! 바카지! 작아서 놔줍니다! 잘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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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가 왜 이렇게 커! 와! 야! 물지마! 미안해! 가! 자! 여기도 그러면 두 번째! 아! 와! 다슬기 보세요! 와! 갱갱! 와! 갱이! 사이즈가! 와! 야! 이건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 굿! 자! 바카지! 자! 보라돌이를 잡습니다! 오! 겟!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워서 놔주고 갈게요! 보라돌이는 딱 놔주니까 옆에 있네요! 자! 굿! 이야! 색깔보소! 와! 진짜 얘는! 와! 너 뭐 싸우자는 거냐 지금? 야! 싸워봐! 물어봐! 오! 물어봐! 오!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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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괴물바카지가 나옵니다! 와! 싸우지마! 나랑 싸우지 말자! 난 너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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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미자를 한번 눌러보고 싶다니까요! 뿅! 뿅! 그래! 잘커라! 여기 안에 살조개가! 자! 여러분! 살조개! 여기 살조개 보이시죠? 어우! 꽉 박혔네요! 자! 살조개! 맛있는 살조개! 자! 살조개 하나! 어우! 살조개! 굿! 오! 이거 뭐야! 아! 숭어네요! 숭어예요? 예! 숭어예요! 숭어! 물거기를 몰라서! 오! 야야야야야! 도망도 안가! 도망도 안간다고 defe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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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론남심이 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영! 이거 잡으면 오늘 대박이다! 끝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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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지형으로 넘어갑니다! 아! 아! 진짜 아주 뭐! 다양하네 다채로와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해삼아 해삼아 이리온 드디어 미션 클리어다 미션 클리어 여러분 와 방망이 우와 잡았습니다 살짝 아쉬운 방망이지만 그래도 해삼을 봤습니다 진짜 여기 정말 최고다 최고 눈이 초롱초롱 대박사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와 여기 또 있어요 작은거 이 정도면 작은거 아니네요 좋다 이 정도 나쁜거 아니죠 씨 싼다 우와 여기 낙지 낙지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우물안에 갇혀있는 낙지 잡아보겠습니다 오 요 사이즈 좋다 오 좋다 굿 겟 자 잡았습니다 두 번째 낙지 저기 안에 해삼이 있습니다 해삼이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아구아구 다 던다 와 오 자 나쁘지 않은 사이즈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 오 굿 요런데도 낙지가 있어야 되는데 딱 낙지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주변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낙지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여기도 자 오 내가 낙지 진짜 있다 와 대박사꺼 와 대박사꺼 야 하하하하 야 이거 말도 안돼 와 진짜 대박 야 와 낙지가 와 와 우리 초고수님이 말한대로 낙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 진짜야 와 그 약간 뻘지어 있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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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고 지금 여기 주전들 나왔어요 와 굿이다 와 최고네요 최고 오 개 야 진짜 장산포는 사랑이네요 사랑 와 야 얘는 미꾸라지 아니야 얘 미끄러지가 여기 왜 있어 뭐야 뭐야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쟤 왜 이래 쟤 왜 이래 아 자고 있었나보다 더 자 어 자 어 두 번째 바위 섬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간조는 많이 남았는데 제가 여기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요 요 위 지역에서 놀겠습니다 이런 건 뭐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차 아차 없죠 어이구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돌 뒤집는 건 너무 힘든 거 같아 아차 없죠 또 뒤집어 자 없죠 자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 여러분 돌 뒤집으면 낙지가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나 못 뒤집어 나 못 뒤집어 어 작은 회사람이 여기 나와있네요 아우 자 작아서 놔줍니다 여러분 이곳은 간조 한 70 그 물 높이 한 70정도 놓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물 좀 더 빠지면 더 잘 나올 건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없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한 마리 더 잡고 네 마리도 끝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우와 우와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 낙지가 요 안에 싹 숨어있습니다 와 진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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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아 차 한번 잡아볼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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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야 굳이다 굿 와 네 마리 째 겟 굿 우와 최고다 최고 어 굿 좋습니다 와 낙지 네 마리 째 딱지 낙지 산낙지 여러분 여기 해삼이 있습니다 해삼 자 두 마리가 있는데 요거는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오 굿 겟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고요만 드리고 놔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아이고 자 요거는 너무 작죠 자 놔주고 요것만 겟 어 요정도 사이즈면 나쁘지 않죠 자 가져가겠습니다 굿 진짜 즐거운 해로질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 여러분 제가 돌 뒤집는 거는 어 돌 뒤집게를 안가지고 이 집게를 가지고 와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요 저 여기서 봉담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많이 봤죠 여기 물이 더 빠지면 소라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소라를 뭐 볼 수 없는 높이 물높이에 왔기 때문에 물 80에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조벨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해로질이 끝났으니까 언능언능 나가자 자 해로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해로질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 홍남이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 상상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해로질로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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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굿 겟 아 좋습니다 갑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진짜 물색은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와 진짜 이런 곳을 만나기가 어 서해안에서 이런 곳을 만난다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아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굿 겟 아우 정말 너무 이뻐요 걸어 나갈 때까지도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